오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으셔서 그런지 그것도 멋져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실 때 그 감정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두 분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기자님들에게 손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손인사 촬영하시고요. 손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미더인 성재희, 지수연 씨 부부가 프리미엄 웨딩여 앞날 가면 설렁장을 그랜드 오후 하는 것을 축하하고 내년 2018년 웨딩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담아서 앞날 가면 설렁의 웨딩 강남국에 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조차 매우 아름다운데요.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추가 아주 예쁘게 되어있는데 두 분을 깨서 주카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사인과 메시지를 남겨주셔서 좌우 안쪽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아름답죠? 케이크고요. 케이크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 하트 문양은 앞에 가면 설렁겸을 상징하는 운영입니다. 케이크는 잠시 후에 보십시고요. 네, 타이브 반쪽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가면 설렁의 그랜드 오후을 축하하고 발전을 바르는 마음을 받아서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천천히, 네, 팔을 드시고요. 천천히 함께, 네, 팔을 붙잡으시고요.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한 번 볼게요. 목이 좋고, 제 심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촬영입니다. 두 분께서 오늘 웨딩파티 앞에 가면 나이티를 축하하는 세레모니로 커플 포즈를 취해 주시겠습니다. 손으로 한참 한 번 해주실까요? 네. 어떤 하트가 좋을까요? 네. 예. 네. 네. 안 보고 감obil stopped.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